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이 이번은 빠져나가기가 힘들겠구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수례사건이 터졌을 때 서처 지나간 사건이 펀드와 지식문제 등은 조국이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번 것만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상한대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조국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확보 경로 1번입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수례사건으로 청와대 특검반의 감찰을 받던 중에 묵과할 수 없는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 마무리 수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사건 핵심인물은 최소 3인에서 4인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확실히 무마청탁을 한 인물은 청경덕씨입니다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서 올해 46살입니다 천경덕씨는 2012년과 2017년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청와대 내에서는 실세행정관으로 통합니다 천경덕은 사법연수원 한기수 선배인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부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경덕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피하 구분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인걸 반장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권력의 핵심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발언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확실히 나눈 다음에 아군은 무조건 보호하고 적군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확보 경로 2번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의 상사가 되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지난달 말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동아일보에 보도해야 하면 서울동부지검의 부장 이정섭은 박형철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냅니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관계자와 협의한 이후에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하였다 현재의 증거와 정황을 미뤄보면 가능한 시나리온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조국과 이른바 사민회의라 불리는 곳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무엇을 유재수 감찰 중단을 사민회의의 구성 멤버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선임 행정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서 금융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주로 사민이 유재수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증거는 유재수의 핸드폰을 입수한 검찰이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국이 윗선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에 조국의 윗선이라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조국 위에는 임종석과 문재인 딱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탁 내지 지시입니다 조국이 윗선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민회의와 회비를 했다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국 소환 조사입니다 조국 소환 조사가 초일길에 들어갔습니다 조국에게는 현재까지 밝혀진 발언은 집권 남용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권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이 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윗선으로부터 청탁 혹은 부탁 혹은 지시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온 조국이 유재수 관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검찰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국이 혼자서 집권 남용 해미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은 분명히 조국 입에서 윗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막다른 골목과 마주선 조국이 윗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형 게이트로 대형 스캔달로 번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으로부터 확보한 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조국과 그 밖의 청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리조리 잘 미꾸랄리처럼 빠져나왔던 조국도 유재수 비리 무마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서는 출구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과연 그가 혼자서 다 집권 남용 해미를 뒤집어 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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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in 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